아프고 궁금하지만 찾아가기 어렵고 무섭고 흐렸끼만한 병원 이젠 걱정 마세요 김도연의 상쾌한 아침 여름맞이 건강특진 상쾌한 주치의 아우 엄청난 분이 나오셨습니다 요즘 너튜브에서 인기가 장난 아닌데요 구독자가 무려 63만 명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닥터프렌즈 세 분 의사 선생님 중에서 이분을 제일 먼저 모신 건 싱글이라서라고 합니다 싱글 닥터 정신건강의학과 오진승 선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피디님이 엄청 팬이세요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부르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별명이 요정이시더라고요 아 좀 부담스러운 별명인데 어디서 나온 별명인가요? 실제로 보면 안 느껴지시나요? 아 저기 멀리서 오실 때부터 아 느낌이 사뿐사뿐 걸어서 이게 뭐 저희가 자칭 별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튜브 시작하고 이제 인별그램에서 저희 팬그램이 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팬들이 저를 요정이라고 부르셔가지고 그때부터 여성 팬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곤조곤 얘기하고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신 한다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또 나이가 30 넘어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지금도 정말 조곤조곤 말씀하시고 계시죠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꿀잠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상하 가족들한테 직접 좀 인사하시고 소개, 본인 소개도 아 예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 그리고 내과 전문의 우창윤 선생님과 함께 이제 유튜브에서 닥터프렌즈라는 이제 의학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마음은요 내가 아픈 건가? 스트레스가 극심해도 이게 병인지 아픈 건지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치유해 주시는 정신건강의학과 닥터쌤을 모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마음은 어떻게 치유를 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 마음의 상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뭐 엑스레이나 피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 일상생활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좀 생길 때 이제 그때 저희는 치료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상담치료도 있고 약물치료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치료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혹시 환자의 뭐 얼굴이나 이런 표정만 봐도 아시나요? 이 정신 상태가 어떤지? 많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 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독심술사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뭐 환자분이 말을 안 하시더라도 좀 비언어적으로 사실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표정이라던가 자세라던가 말투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환자분의 마음 상태도 알기도 하고 또 환자분이 얘기를 잘 안 해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 그것도 좀 정신과 의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어때요? 지금 정신 상태에 불안해 보이나요? 너무 좀 상쾌한 느낌? 아 그래요? 도디님은 아주 상쾌하고 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7월 한 달 내내 닥터프렌즈 쌤들 세 분을 다 모실 거예요 이낙준쌤, 우창윤쌤까지 이렇게 모실 건데 뭐 농담으로 싱글이라서 모셨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 또 주치로 나온 그 비결, 이유가 어디에 있다 보세요? 일단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고요 농담이고 이제 제가 최근에 TV 프로그램에 몇 번 나간 적이 있는데 자신감을 좀 많이 잃어가지고 잘 못해서 그래서 친구들이 좀 제 자신감을 좀 북돋아 주려고 저를 좀 1번 타자로 이렇게 지목한 게 아닌가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오디오가 비지를 않아요 아 그래요? 제가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이 너튜브를 시작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실 우창윤 선생님, 이낙준 선생님 두 분이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같이 해보자 근데 사실 블로그나 책이나 TV 프로그램에서 활동하시는 의사분들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너튜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좀 편안하게 우리 얘기를 친구처럼 좀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막 그 뭐 고음 안 올라갈 때 올리는 법 이런 것도 올리시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장르를 하시던데 이렇게 인기 또 너튜버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고 이제 저희가 할 때만 해도 막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아 뭐 이런 의학 컨텐츠로는 30만이 최대다 그것도 많긴 한데 본인들이 분석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까지 구독자분들이 많고 되게 신선하게 생각하실 줄은 몰라서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죠 아직도 그렇습니다 구독자가 무려 63만이더라고요 찾아보고 너무 부러웠는데 어때요? 좀 선생님 개인적인 인생에도 변화가 있으신지 뭐 지나가면 알아본다던가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잘 못 알아보시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생겼죠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또 최고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상쾌한 아침에도 초청을 받기도 하고 뭐 강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회에 좀 긍정적인 좀 작게나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특히 저는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치료를 망설이던 분들이 너튜브를 보고 좀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후기들을 받으면은 되게 기분도 좋고 좀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막 여성팬분들이 많이 늘어나셔가지고 소개팅이 많이 들어온다던가 아 진짜 저는 친구들은 다 그럴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더라 알아서 잘하는 줄 팬으로만 보고 싶다 이거구나 정말 허상의 인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팬분들이 뭐가 됩니까? 뭐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의사와 이 너튜버 중에 사실 이제 너튜브는 직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근데 63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너튜브를 하는 게 아직까지는 1로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둘 중에 이렇게 질문을 골라보라고 하시면은 의사를 고르지 않을까 저희가 의사이니까 너튜브라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의사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점에서 노래 하나를 들을 텐데 오늘도 오진승 선생님의 추천곡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케윌의 이제 나가면 고생이야 아 의사 때려치면 고생이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면 고생이다 집콕하자 이런 의미로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공익광고 같은 걸 듣고 오겠습니다 네 나가면 고생이니 집에만 있으라는 선생님의 당부 케이밀의 나가면 고생이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또 오진선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좀 심리상담 같은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사연을 좀 미리 받았어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9631님이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야외 활동은 자제하면서 몇 달을 보냈어요 정말 마트에서 살 것도 다 인터넷 주문으로 하고요 운동도 집 안에서 홈트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도 집 밖을 나갈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TV 보고 휴대폰 게임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니까 저도 저지만 애가 무척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나가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 운동하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없다고 하고 그냥 방에서 게임하는 게 제일 좋대요 이거 혹시 코로나 블루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고민으로 정신과에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니까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게임을 하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평소랑 달리 아이들이 불쌍하고 하니까 그래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격리 시간에는 격리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는 좀 너그럽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이제 좀 일상으로 돌아갈 때 너는 지금은 좀 많이 하지만 이 코로나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너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게임 지금 4시간씩 하지만 이제 학교 계약하고 하면 2시간씩으로 줄여야 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얘기를 좀 해주고 미리 약속을 받으시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은 특히 약간 우울증 증상이 성인에 비해서 좀 전형적이지가 않거든요 성인은 나 우울한 것 같아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우울증의 증상은 게임만 한다거나 좀 무기력해 보인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성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오면서 많이 힘들고 좀 지치고 우울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사실 더 힘든 거는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성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모습이 지속이 된다면 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또 부모님이 너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시면 또 그런 게 아이한테 좀 전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부모님이 좀 먼저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와 함께 뭔가 같이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좀 늘리셔서 좀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걸 느끼는지 좀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애기랑 같이 요리하고 그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애니까 그냥 게임이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짧았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이어갈게요 8624님이 보내오셨는데요 6세 남아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아이 자존감이 높다고 해야 할까요? 자존심이 세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욕심이 많은 거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뭐든 제일 잘하고 싶어하고 1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게임을 하다가도 놀이를 하다가도 뭐든 본인이 잘 못한다고 느껴지거나 마음이 들지 않으면 징징거리는 걸 시작으로 울고요 마무리는 게임판으로 끝납니다 이런 아이를 혼내서 훈육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잘한다 잘한다 자존심을 치켜 세워줘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의 어렸을 때 약간 이랬거든요 깽판을 아니요 제가 막 이렇게 시험 봤는데 잘 못 보고 오면 집에서 울었어요 승부욕이 있으셨구나 승부욕이 있고 지기 싫어하고 이런 거는 사실 아이의 어떤 캐릭터니까 그것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이제 좀 그래도 6세 정도 되면 자기 조절하는 거를 좀 가르쳐주긴 하셔야 되거든요 6세 정도면 이제는 어느 정도 훈육이 좀 필요한 나이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승부욕이 있고 이런 건 좋지만 징징거린다거나 울거나 깽판을 치거나 이럴 때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너가 그걸 져서 화나는지는 알지만 이렇게까지 징징거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한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이제는 아는 나이고 그리고 자기 조절하는 거를 슬슬 배워야 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감정을 좀 받아주시되 해서는 되는 행동이나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6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 나쁜 거야 라고까지만 말을 했을 때 애가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한 번하고 고쳐질 거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한 번하고 힘드시니까 또 화를 내시고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의 감정을 다 받아줄 자세가 돼 있으셔야 되고 한 번에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좀 조급해 하시지 않도록 여유를 갖고 좀 꾸준하게 좀 일관된 지침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이거는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서 뭐 깽판을 치든 화를 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 지금 화났으면 그러면 엄마가 이따 말할게 뭐 너 이렇게 화나면 엄마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불편하면 이따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아이는 깽판을 치고 화를 내더라도 부모님은 최대한 좀 차분하게 근데 어렵습니다 선생님 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한없이 차분하신 것 같아요 어우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상담 들어봤고요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을 들을 건데 이 노래도 쌤이 추천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브루노마스의 트레저 왜 추천을 하신 거죠? 상기한 아침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님들이 이제 모두 보석같이 좀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도록 이 노래를 선곡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루노마스의 트레저 듣고 와요 진승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노래인가봐요 아 예 너무 좋아요 흥얼흥얼거리시더라고요 네 브루노마스의 트레저 듣고 왔습니다 사연 이어갈게요 8152님 직장 동료 중에서 허풍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대화가 다 약간의 허풍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처음에는 진짜 믿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상한 거죠 자꾸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 번 진짠지 물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풍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제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허풍과 허세 그 자체로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저는 사람 성격이 좀 과장되고 포장하길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주위에서 그거는 허언증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병인가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사연 들으시고 아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어 말씀 다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또디님 주변에는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세요? 근데 저는 뭐 남자들은 조금씩 자기 과시 욕구가 좀 있어서 조금씩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아마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신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정신과에도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병적 거짓말이라고 해서 패솔로직 라잉이라는 단어도 있고 공상허원증이라고 해서 이건 조금 말이 멋있는데 슈돌로지아 판타스티카라는 절대 못 외우겠는데 근데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병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보시는 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거리낌도 없이 거짓말을 하세요 이게 내면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진짜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본인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짓말을 하면 어떤 분은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고 눈동자가 흔들리기도 하고 손발에 땀이 나기도 하는데 이런 병적 거짓말이나 공상허원증인 분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뻔뻔하게 듣는 사람도 긴가민가 하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그렇게 이분의 거짓말로 내가 피해를 보거나 공격받는 건 없더라도 뭔가 되게 얄밉고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뭔가 내 열등감 때문에 뭔가 이렇게 허세나 과장을 하는 경향이 있고 현실도 피해를 하고 싶어서 내 지금 현실이 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목이랑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1대 17로 싸움을 했다 내가 군대에서 뭐를 했다 마치 이런 식의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만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분들 주변에는 다들 들으면서 쟤는 진짜 허세가 세다 허풍이다 다들 느끼실 거기 때문에 쉽게 또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피해가 없는 거라면 신경을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게 어쨌든 내면의 어떤 불안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거 거짓말이잖아 뭐 이렇게 팩트체크를 오히려 하면 더 강화 그러시겠죠 더 강화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발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또 문제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안 된 사람이다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신경을 끄는 게 사실은 답입니다 그냥 냅둬라 냅둬라 이분한테 너 거짓말 많이 치니까 병원 좀 가봐 할 수도 없잖아요 할 수도 없죠 어떻게 고치실까요 이거를 그러면 쌤은 혹시 나는 허풍 뭐 이런 거 떨어봤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약간 겸손한 편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허선증 아니야 저는 없는데 이제 곧 나올 이비누과 전문의 이낙준 쌤이 약간 공상허언증이 있어요 진짜 아마 다음에 보시면 이제 상하 가족들은 아실 거예요 제 다 이릅니다 말씀을 하셨다고 다음주에 나오실 텐데 그분은 또 그런 거짓말을 이런 웹소설이라는 이런 웹소설 작가도 하시거든요 저희 정신과정으로 이제 성숙한 방어기체 중에 이제 승화하는 게 있어요 예술로서 그래서 그런 창작활동으로 승화를 하고 있어서 좀 그런 허언증 빈도가 좀 줄었거든요 병적 거짓말 빈도가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낙준 쌤 그 많은 걸 하시면 잠은 언제 주무시죠 잠을 잠을 저희 중에 그래서 제일 먼저 자요 한 10시 반 정도에 잠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러시구나 네 또 어떤 분인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다시 좀 이제 워낙 팬이 많으시니까 쌤 개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의 싱글 라이프는 어떨까 궁금한데요 라는 질문이 지금 작가님이 궁금하신 건지 필리님이 궁금하신 건지 네 뭐 진료 보시거나 너튜브 안 하실 때 남의 시간은 뭐 하면서 보내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요즘은 웹소설 웹툰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 거 허풍 심환 선생님 이낙준 선생님 네 그것도 보고 또 이낙준 선생님이 소개해 준 다른 또 훌륭한 작가님들 작품도 보는데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미리 보기도 하고 또 웹소설은 한 번 볼 때마다 다 결제를 해요 유리 결제를 하셔서 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요즘은 뭐 집에서 뭐 밀린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봐서 뭐 드라마 뭐 보세요 제가 드라마 엄청 보거든요 어 그러세요 쓰리생을 이제서야 뒤늦게 좀 몰아서 보고 있는데 너무 또 의사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옛날 대학병원 시절 생각이 많이 나요 네 아 오늘 상쾌한 주치의 오진승 선생님과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함께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또 뭐 또리님이 너무 잘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와서 그냥 한 거 없이 제 말만 준비한 것만 말하고 가는데 너무 편안하게 또 상쾌한 아침 가족들 만나서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라서 그런지 시종일간 단 한 번도 톤이 올라가지라 그러시고 너무 차분하셔 긴장했나 봐요 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도움도 많이 됐고요 또 저의 개인적인 멘탈 상담은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맞이 건강 특집 상쾌한 주치의 첫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오진승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주치의 2탄 7월 16일 목요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빈호과 이낙준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재밌으실 것 같죠? 캐릭터가 독특하실 것 같아서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말해 볼게요 그리고 만들시키는 경우는 감사합니다.